YTN 라디오 생생경제 조변보감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3시 35분 3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하는데요. 리더의 역할과 자질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조변보감 조우성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같이 이런 위기 속에 리더가 어떤 덕목을 가져야 사람들이 좀 안심하고 편안해질까.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리고 대책도 없는 이 불안감. 그 거기에서 피어나오는 혐오. 이럴 때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소셜미디어상 여러 가지 기사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영업자들이 특히 지금 요즘 힘들다는 거죠. 노쇼도 많아지고 예약 추처도 많아지고 원래 불황이었는데 이 일까지 겹치니까. 그래서 폐업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지만 직장을 가지고 있는 또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과연 사실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버티는 거. 그런데 직원들은 사실은 걱정할 거란 말이죠. 불안하죠. 분명히 매출이 지난달보다 줄어드는 것 같고 손님도 적은 것 같고 그러면 직원들은 사장님을 계속 쳐다본다고요. 한비자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왕은 두 개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지만 백성들은 10만 개의 눈으로 왕을 바라본다. 그만큼 왕이라는 리더라는 CEO라는 자리는 다른 사람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침을 하게 되면 그게 저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몸살이 걸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참 CEO가 외로운 것이 가장 두렵고 힘든 건 CEO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두려움을 한 30이나 40을 느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밑에서는 우리 보스도 우리 리더도 저렇게 겁내하는구나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 그게 더 큰 증폭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리더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서로 공감하자는 의미에서 30, 40 정도의 걱정을 표현한 것이 50, 60, 70의 효과로 가는 걸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황이 좋을 때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건 모르겠지만 정말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조금은 더 의도적으로 힘을 내 그러면 불안한 마음에 직원들이 그래도 우리 사장님은 뭔가 보관이 있겠지. 사실은 무슨 보관이 있겠어요 사장님은. 하지만 속은 타지만은 그래도 내 모습을 지켜보는 여러 눈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외롭지만은 이 터널을 잘 이겨내는 그 힘을 스스로 사실은 이렇게 북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소유자가 CEO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운명이라는 걸 본인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물론 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겠지만 밑에 우리 직원들, 지금 국민들이겠죠. 국민들이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좀 의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의연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방송을 오고 가면서 요즘 정부 당국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위로도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 또 잘 버텨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을 다시 한 번 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배울 리더의 덕목. 제목을 보니까 혼자 바빠서는 안 된다. 혼자 장기를 부리지 마라. 혼자 잘난 척하지 말라는 얘기죠. 혼자 꼭 잘난 척하기라기보다는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중소기업을 봐도 그 회사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열정 있고 그런 사람은 사실은 CEO 같아요. 그 누구도 그 회사의 그 조직에 CEO보다 똑똑하고 CEO보다 열정 많고 걱정 많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CEO가 가장 똑똑하고 열정 많은 것들을 그대로 다 보여주면서 나를 따라와. 그다음에 너 왜 이것밖에 못해 라고 너무 앞서가게 됐을 때 결국은 혼자서만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것.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매번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뭐 가상의 회사인데요. 가맹입니다. 지테크라는 회사의 강대표인데요. 이 좀 젊은 분이에요.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이고 이 사업 분야가 신재생에너지인데 박사학위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똑똑하죠. 그래서 회사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진단 내리고 해결책 제시하고.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인정합니다. 우리 사장님 제일 똑똑하다. 저는 이제 고문 변호사로서 그 회사 전략회에 몇 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그 강대표에게서 좀 독특한 점을 발견했어요. 좀 그분의 과도한 자신감 때문이었을까나 자기가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임직원이 좀 이의를 제기하거나 좀 재고를 요청하면 그래요? 과연 누가 맞는지 한번 볼랍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도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말 너무 무서운데요? 그리고 단순히 지나가는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기억했다가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주 이사님 그때 제겐에 반대하셨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어떻습니까? 제가 예특한 대로 됐잖아요. 확인사살이죠. 그러니까 저도 참 당황스러웠는데요. 그 상황을 보면 당연히 이런 지적받는 임직원은 공개적으로 완전히 무한해지죠. 그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강대표가 무슨 악의를 갖고 이렇게 대처한 건 아니에요. 강대표가 조금 나이가 어렸거든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좀 장악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나 자신이 그래도 이 조직에서는 가장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정확한 조치를 내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임직원들에게 좀 분명히 알리고 잘 따라오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의도가 나쁜 건 아닌데 다만 강대표가 그런 천재성의 빛을 발하는 만큼 임직원들은 자기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 주인도 아닌데 내가 굳이 사장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라는 패배감이 빠지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강 사장님은 힘들어요 변호사님. 진짜 우리 회사에 나 같은 사람 한 두 명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런 새로운 분야에 본인이 공부도 했고 사업도 했고 했으니 자기보다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감도 보였고 확인도 했지만 결국 이게 독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열정도 좋고 실력도 좋은 리더가 과연 조직을 이끌면서 자신의 재주를 뽐내면서 원맨쇼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성에 안 차고 때로는 정말 답답하지만 조직원들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힘을 모으도록 해야 하는가. 이게 사실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원맨쇼하는 리더 얘기하시니까 제 머릿속에 한 3, 4명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아주 센 리더십으로 집약적으로 발전한 경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도 그런 리더십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좋아요.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변호사님 말하는 후자 쪽으로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한비자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한비자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한비자 책에서 참 되게 무릎을 쳤던 부분이 한비자는 법과 사상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 사람은 되게 카리스마 있게 자기가 다 휘둘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한비자는 군주를 하급, 중급, 상급으로 나누는 그런 분류를 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비자 8경 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급의 군주는 자기의 능력을 다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아이고 힘들어. 나 같은 사람 한 명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럼 중급의 군주는 다른 사람의 힘을 다하게 하고 상급의 군주는 다른 사람의 지혜를 다하게 한다. 결국은 한비자는 하급은 내가 정말 내 몸의 모든 진을 다 빼면서 일하는 게 하급의 군주인데 중급은 다른 사람의 힘을 쓰게 하고 상급은 다른 사람의 지혜를 다하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차이를 모르겠어요. 상급과 중급. 중급은 다른 사람의 어떤 물리적인 힘이라고 하면 상급은 지혜를 쓰게 한다는 거죠. 꼭 남녀 편견은 아닌데 여성분들이 보면 과장, 차장까지는 일을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장 내지는 임원 직전까지 가면은 아 저기 박 부장은 말이야 과장, 차장일 땐 참 일을 잘했는데 부장이 되니까 좀 퍼포먼스가 떨어지네. 그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과장, 차장은 나 혼자만의 퍼포먼스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부장이 되면 보통 팀을 맡게 되고 여러 팀원들의 능력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데 나 혼자 일하는 건 되게 익숙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럼 저 친구를 어떻게 기다려? 차라리 내가 하지. 내가 하게 되면 아까 좀 더 심해지면 지테크의 강 대표처럼 자기가 막 치고 나가면 밑에 사람들은 주눅도 들고 그래도 우리 부장님이 더 잘하시니까 뒤로 빠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그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부장이고 팀장이면 팀원의 역량을 끌어올리라고 해서 어떤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건데 계속 실무자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생활에서 차장에서 부장의 그 타이밍, 그 타이밍일 때 내가 이제는 매니저구나. 이제는 내가 팀장이구나. 그러니까 내 능력보다 내 팀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 그런 어떤 모드 전환. 그 부분이 힘든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팀원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친구들이 뭐가 지금 부족하고 그럼 이 친구들의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당장 해줄 것이 아니고 내가 당장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저 친구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그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변호사님 기업이잖아요. 기업이고 결과를 내야 되고 생산성을 내야 되고.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어떻게 이끌어야 됩니까? 학교가 아니잖아요. 사실 무한히 기다릴 수는 없겠지만 CEO 입장에서 말입니다. CEO 입장에서 밑에 부장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부장들에게 한 1년 내지 2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쪽은 금방금방 성과를 내요. 그런데 그 성과가 그 부장의 원맨쇼 내지는 부장 일을 많이 하면서 일을 이루어낸단 말이죠. 부장은 아주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그 조직원들은 능량이 별로 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늦지만 같이 커 나가는 그런 식의 매니지먼트를 하고 리더십을 갖는 부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점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성과를 내야지.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성과. 그래서 작은 성공에 급급해하다 보면 결국은 조직 전체에서는 그 작은 성공의 누적이 큰 성공이 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저도 후배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데 변호사라는 직업이 보면 개인 플레이도 중요하지만 같이 팀 플레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저 많은 걸 느끼는 게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능력이 뛰어난데 저 친구는 혼자서 일을 잘하는데 팀 플레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일을 하는 것보다 두, 세 명의 같이 힘을 모아서 시너지가 날 때 우리가 왜 다 그럼 혼자서 사업하면 될 거잖아요. 프리랜서로. 조직을 이끄는 이유는 조직에서 뭔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조직에 몸 담으면서도 1인 프리랜서처럼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도태되고. 맞습니다. 특히 리더가 매니저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완전히 지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아까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작은 성공의 누적에 걸고 큰 성공을 가져오는 거 아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뛰어나게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같이 일하는 게 어려운 사람은 어찌됐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또 한 3, 4명 지나가요. 제 머릿속에. 그 사람한테는 무슨 역할을 줘야 돼요? 팀플레이를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그래서 그런 것을 또 다룬 그런 리더십 책들이 있어요. 보면 동물의 비유를 해서 뭐라더라? 이게 돼지를 키울 때와 말을 키울 때를 구분을 해요. 돼지는 따로따로 먹이를 줘야 되고 말은 같이 먹이를 줘야 잘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플레이에 뛰어난 사람과 팀플레이에 뛰어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업에서 MBTI라든가 이런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의 성향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러니까 HR팀 같은 데서 그런 걸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사람에 맞게끔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후배 변호사가 있을 때 어떤 변호사는 되게 뭐랄까 좀 신중하고 너무 조심스러운 친구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너무 이렇게 좀 어그레시브하고 막 지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시를 주더라도 달리 지시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어려운 것이 정답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테스크를 주고 어떻게 피드백을 주는가가 사실은 가장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 아까 상급, 중급, 학급의 얘기가 학급은 계속 자기 혼자만 노력하는데 중급,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계속 직원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친구들은 내가 어떤 쪽을 자극을 해야만 움직일까. 그 고민을 해야만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그 얘기 같아요. 제가 변호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위에 있는 리더가 또 중간 리더의 그런 덕목을 되게 높게 평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간 리더가 자기의 퍼포먼스가 안 나더라도 조금 자기 개인의 이름은 높여지는 일을 안 하더라도 밑에 직원들을 높여주고 밑에 직원들을 도와주는 거를 그 덕목을 맨 위에 있는 분이 높이 평가해줘야 또 그런 중간 간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딱 중간에 껴서 지금 이런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전에 임금을 현군, 혼군이라고 그러거든요. 현군은 어질고 밝은 사람이 현군이며 혼군은 혼돈이라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그냥 아부하면 제가 잘하는가 보다. 그런 혼군 밑에서는 제대로 사람이 크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 리더가 밑에 사람을 제대로 알아봐주고 제대로 기다려봐주고 하는 그 능력 때문에 조직이 커지고 작아지기 때문에 정말 리더라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너를 통해서 변호사님께 리더의 덕목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요. 2991님이 한비자를 말씀하시는데 새 남편을 추천드립니다 하시는데 이게 뭘까요? 네. 한비자에는 여러 챕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새 남편이라고 하는 편이 가장 유명하고요. 새 남이 말하는 게 어렵다. 왜 말하는 게 어렵냐. 그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제 책에도 썼지만 하바드 협상론하고 거의 좀 비슷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2500년 전에 지은 책이 하바드 협상론과 비슷할까. 그리고 새 남편에 나오는 유명한 단어가 영린. 이렇게 거스른 비늘.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마다 되게 코어 컴플렉스가 있어요. 학력 문제, 외모, 가정 문제. 그래서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그 사람의 그런 코어 컴플렉스를 건드려버리면 완전히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악화되는데 그게 영린이다. 그래서 영린을 건드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한비자 새 남편에도 참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윗사람에게 진언을 할 때도 보스에 영린을 건드려버리면 네가 죽는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새 남편을 아시는 거 보니까 한비자를 잘 아시는 분이네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분위기 파악 못한 사람 어리석다고 했는데 아마 그건가 봐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추건한다고 했는데 가장 듣기 싫은 누구나 그 상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변호사님과 이 코너를 하면서 저희가 청취자분들께 바라는 건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러분들 들으시고요. 결정적으로 판단을 할 때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한 얘기들이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주요하게 작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면 리더란 자신이 빛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굳이 자기가 잘났다고 안 해도 다 훌륭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밑에 사람들한테 밑에 사람들을 어떻게 동요해서 일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 그 얘기해 주셨고 또 밑에 사람들도 윗사람들에게 아까 저는 마지막 한마디가 더 와닿는데 조언을 할 때 건드리지 마라. 그건 그냥 문자로 한마디 한 건데 그게 참 마음에 안 닿았네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결국은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1 플러스 1이 3이 되고 4가 되는 그런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조직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냐. 특히 조직이 작을수록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람 들어오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리더의 어떤 이끌어가는 스타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리더는 말이지 그냥 제대로 우리를 파악해 주지 못하고 그냥 자기한테 아부하는 사람만 챙겨주고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또는 너무 우리 리더는 자기가 다 알아서 안 해. 우리가 해봐야 뭐해. 우리가 주인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냉철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5071님이 오늘 주제 사회 조직 생활에 딱 공감이 되네요 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조우성 변호사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젠 2588 대리운전